여러분의 일본어 주치, Dr. Yomi 입니다. 여러분,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런 표현 들고 왔습니다. 그 전목은 변동성이 커. 자,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자,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저는요, 면사 앞에다가 와서 그 뭐뭐 라고 할 때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. 메가라, 한자도 어렵고 뭔가 뜻도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. 메가라는요,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명을 말할 때 메가라 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거래하는 주식의 면칭이라는 뜻으로 메가라를 쓰시면 돼요. 헨도는요, 변동이라는 뜻이고요. 하개씨는 세차다, 격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. 이 하개씨라는 단어 언제 많이 쓸 수 있냐면 날씨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. 예를 들면, 바람이 정말 심하다 라고 할 때 하개씨를 써서, 가재가 하개씨 비가 많이 심하게 내려요. 그럴 때, 암해가 하개씨 이런 식으로 날씨에 관련 이야기할 때 많이 애쓰시면 돼요. 자, 오늘 표현 그 전목은 변동성이 커. 자, 다시 한번 일본어로 연습을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 표현,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뭐였죠? 아, 죄송해요. Nabucodonosor –에이하여 아래